하... 미안하다. 내가 어제는...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요. 말해. 우선 뭐 드실 수 있겠어요? 나 물 마신 것도 울렁거려. 그럼 일단 오늘 오전이랑 오후 첫 수업은 제가 들어갈게요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나 한 번도... 아니, 수액 맞으면서 좀 자고 나면 금세 괜찮아져요. 학원에서 잘 얘기할게요. 안 돼. 내 소음은 내 거야, 내가 거야. 그럼 난 지난밤에 우리 같이 있었다고 지은 팀장한테 얘기해야지. 아, 그런데 지은 팀장이 알면 그 전 지구가 다 알게 된다던데. 일요일에 문 여는 내 거 알아놨어요. 알겠죠? 다음 공지사항은? 수업 끝나고 같이 갈 데 있어요. 어디요? 데이트해야죠. 기념비적인. 데이트... 데이트... 그 일단... 내 수업 자료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. 학원 책상에 내 노트북 있을 거거든. 잠깐만... 공지사항 하나 더 남았어요. 제일 중요한 건. 뭐? 내 인내심은 이제 완전히 바닥났어요. 이... 피하지 마요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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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